아, 긴장이 없죠. 아, 안 닿는다. 어, 아, 봉책이 있었죠. 안 돼. 아, 봉책. 아, 봉책. 참아서 죽겠어요. 오, 마이 갓. 와, 완전 장업을. 제갈촌로 레벨 두 개만 올리면 대어파 쓰거든요. 이 무도가 녀석을 빨리 엽새야지. 뭐가 좀 되는데. 안 돼. 한 개만 더, 아. 어, 갓 나왔죠. 주웠다 이제. 드디어 죽였습니다. 혼란 거는 놈 한 놈. 드디어 엽새 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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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대는 이제 등에랑 엘리토홀을 하러 떠나도록 할게요. 드디어 엽새 씁니다. 드디어 엽새 씁니다. 드디어 엽새 씁니다. 아, 얘 마나 없나 보다. 마나 다 썼죠. 드디어. 하하.. 비쥬얼.. 하하.. 어.. 하하.. 하하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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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분배가 됐습니다. 네, 조우는 죽었습니다. 그 한중태각전에서 죽이기가 어려워가지고 에디터 써서 능력치를 좀 낮췄어요. 여기서 돈을 아끼고 한국관에서 사도록 할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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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유병을 써서 분장하겠습니다. 유병을 써서 분장하겠습니다. 우위가 있으면 좋긴 한데요. 관, 우율러스 넣읍시다. 우율러스 넣읍시다. 우율러스 넣은 후, 와데로 저장할 수 있어요. 우율러스 넣은 후 exclusives,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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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. 파워패가 달려들 거기 때문에 빨리 가서 때려냅시다 과연 제갈첨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번 턱만 버티면 대여파 배우거든요 일부러 조운을 죽이고 좀 어렵게 해보려고 아 죽었네요 제갈첨 마속도 살려서 우리 편 레벨을 낮게 했습니다 렛으음 렛윙 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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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